주민등록증을 한 번 발급하면 잃어버리는 경우 말고는 보통 오랜 세월 사용하죠. 그렇다 보니 훼손되거나 낡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노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 드립니다. 아연동 주민센터에서는 2006년 이전 발급되거나 사진으로 용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노후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민등록증을 한 번 발급하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주민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아 훼손되거나 낡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아연동에서는 해당 제도를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장원래회의, 각 직능단체회의, 동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민등록증 무료발급을 원하는 주민은 2006년 이전 발급되거나 사진으로 용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기존 주민등록증 및 사진을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내방하면 됩니다. 노후 주민센터